예 아매 으 제가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올로 주여 복된 날 저희 쪽에 축하해 주시고 인근같이 수고하시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성년 축하 예보로 영광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아멘 다음에 더욱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구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나의 영원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인담받고 가르친고 지배하고 통신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풍삭이 열매맺는 복된 신경들에게 하시길 하느님마다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일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푸른 소장에 무의심료했어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푸른 소장에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그리우세요 아멘 그래야 취업할 수 있고 또 좋으면 실상이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살았어요 아멘 글자는 죽었지만 이게 생명이 되면 삽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바다도 쏟게 하옵니다 치유 역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은 깨끗하고 또 남이 볼 때 흠도 없고 남이 볼 때 보일만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 우리 마음을 보실 때는요 마음보다 부피하다고 거짓대로 거짓대로 아멘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가 조통하는데 우리 마음 가지고는 조통이 안되는거에요 우리 승서를 가지고 조통이 안되요 그래서 하느님과 예비하신 것이 에베에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소별해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에리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여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목사님들은 짜면 십자가 사랑에 나와야되요 아멘 짜면 영속으로 생명수가 흘러야되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은 7.48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성경양이 흘러나야되요 아멘 이것이 옥타라고 하는거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되고 체험이 되고 또 누려야 내 것들은 아닙니까? 먹어야 내 것들은 안 먹으면 내 것이 안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히 보세요 십자가 사랑에 내 안에 없어요 이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빼는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장수기 1장 11절에 땅은 풀과 찌면은 채소와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놔 나무를 내놔 이 땅은요 반소구에서 오전 믿는 나를 말합니다 창수기 1장 9절 10절에 문에서 우침이 드러난 것은 반소기 때처럼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11절에 땅은 반소에 세워진 믿는 나를 말하자 호각에서 번져내사 그의 사랑을 안으로 옮긴 것이 바로 이 반소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2절에 하느님을 나의 복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로 인도받아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입니다 아멘 그러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풀을 내야죠 아멘 창수님이 풀을 내라고 했잖아요 찌면은 채소를 내라고 했어요 그게 안 나오면 푸른 초장에 못 간 사람이죠 근데 푸른 풀인데 푸른 초장이죠 풀을 내놓아라 푸르다고 하는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푸른 생명의 맛입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느님이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푸른 초장에 불을 확 녹여서 제가 불러 말씀의 힘에 의해서 불을 두세에 눕는다는 거예요 눕는다거나 문제도 없으니까 편하게 누워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안식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먹고 나니까 내 맘에 안식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만 15장 1315절에 얼굴이 환하고 항상 잔치하고 자만 15장 24장에 입에서 선한말 저꺼풀이 뚝뚝 떨어지고 말씀하는 것만 다 올라 그래서 10.30 7.30 10.31절에 입에서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편은 공의 이루 마음에는 부활생명으로 세워지니 마음의 말씀이 열매가 세워지니까 걸음에 신속한 게 없다 아멘 그러니깐 부족하게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은 특히 목사님에게 입에서 입금을 내야 돼요 아멘 아멘 시의 묶 customized 시풀일 때 옥토에 뿌려야 열매다 아멘 마태봄 내놈의 터가 십자가에 widz direito estaba trat 그래서 고림도서 2장 10밖에 십자가에 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국 19장 34절에 십자가를 짜리니까 무엇이 나와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을 생수, 생명수라고 생수라고 하고 피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합해서 생명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수라고 나와요. 10편 2, 3, 5절에 생명이 이루는 꿀은 내 자기넘추는 풀입니다. 이 풀을 먹고 나면 풀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곳곳마다 부활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활생명의 식풀인 것 아닙니까? 풀을 찾아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오 영원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창세기 1장 18절에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 먹고 예수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형상을 닮아야 생명하고 본성하고 정보고 다생이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가면 곳곳마다 이런 풀을 내셔야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응?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1절 심에는 채소라고 했어요. 심에는 채소. 이 씨는 어디든지 떨어지면 낙에 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씨는 반드시 옥토에 떨어지는데 옥토가 뭐냐? 예수님의 심령이 옥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에 뿌리셔야 돼요. 마트곤 13장 4대에서 8대를 마시면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면 낙에 비해 먹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싹은 바로 나는데 해가 더워서는 타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분을 막아버리고 옥토는 예수님 심령의 옥토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왜? 우리가 고름대 2장 11절에 무슨 마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 심에는 채소라고 해서 채소로부터 떨어지는 씨는 다음에 채소가 나게 되어있지요. 뭐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 구할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주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일지라도 다음에 보면 엄청나게 밭에서 올라옵니다. 세 번째로 상세기 길장심은 각기 종류대로 시까지는 열매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풀도 있고 씨도 있고 채소도 있고 감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로마서 21장 37절에 돌간나무가 참 감났네. 적분지에 맞는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났나무가 이스라엘에 났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사회 6장 10분에 구루통이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고 그 위에다 돌간나무를 적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당인 우리들입니다. 잘라서 붙으니까 밑에서 모시 올라와요 진액이 올라오니까 돌간데 당강으로 바꾸고 맛있으면 진액을 먹어야 돼요. 아멘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저 남은생에 예수 그리지 지내면 얼른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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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문 7장 25절에 보면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하셨죠. 물에서 물질 줄어난 것이 바로 가락의 반석 11절에 땅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푸른 초장에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되고 채소를 마음껏 먹지만은 씨가 자꾸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접근짐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에 오시고 실만한 불가 아멘 실만한 불가 세상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아멘 시만한 불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2절 3절 보니까 율법을 주하로 즐거워하여 주하로 복상하는 자 아멘 시만한 불가를 인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율법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복상 대생인정하면 생명의 강가에 생명나무로 심어 놓으니까 실제로 계속 과실을 맺는 거죠. 왜? 생명수 강가에 심해졌기 때문에 무슨 과실을 맺을까요? 생명과는 그 입장에 마르네 하느님 같으니 입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사하십시장 시부들에 입사귀는 약자로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약자로 내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있는 약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굴 찾아올까요? 내가 찾아오지요. 이게 전부 하느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내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새김절을 하고 새김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본 11장 12절에 천국이 침노를 담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천국에 성령당합니다. 천국에 그때 말씀을 새김절을 하면 새김절을 할수록 로마도 시스템에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월에 이르게 된다. 그때 내 마음이 고르게 집니다. 왜 고르게 질까요? 기문된 사정에 말씀과 기도로 권리지고 교환고 심부장산대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고림도서 5장 7절 8절에 불숭물을 제거하고 복음노력을 제거하고 에베토 5장 20절 고릅 점도 번도 없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옛날 우리 생각하고 살아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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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한바지 응답을 안했는데 자기의 성질을 고쳐달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 뭘 먹지 않거나 절대로 성질을 안고치죠. 생명의 말씀 뭡니까? 피가 있어요. 피 피는 말씀이 내인의 십성에 피는 생명이다. 아멘 베드로 1장 10절 너희를 부르신 고루관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고루관자가 되라. 고루카피스 어떻게 합니까? 피부령사 반드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권 하느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이 있고 좌우의 말씀 어떤 권마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적적이고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푸른초작이 되는 거예요. 푸른초작이 누이시며 푸른초작이 누이게 돼요. 내 마음이 푸른초작이 되니까 안심 신명총복이 이루게 되고 10편 30편 30편 31절에 내 입에서는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혀는 고개에 이루어. 마음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실천하기가 없다. 아멘 내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내 마음이 뭘로 채워졌어요? 아멘 이게 천국 아니에요. 신명총국 베드로당 1.18절 베드로당 1.18절 우리 마음은 뭘로 채워졌어요? 고린드로당 1.18절 유전한 만명된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은이나 금이라고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당 1.19절에 오직 흐먹고 저먹는 어린 양같은 모베로운 그리도의 모베로운 피로 했다. 그러니까 모베로운 피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십자가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고린드로 1.18절 십자가의 돌은 십자가에서 줄 말씀입니다. 성경은 장세위도 개섭의 전체가 보류로운 피로 뿌려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보유를 그리도가 로마서의 8.17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낄 수 있고 누가 본 24장 26절에는 그리도가 인명의 이런 권력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부령사 하다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 어떤 것마다 더 이해리한 성령의 강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 어떻게 압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는 모든 불순물을 다 쫓아내는 내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생각에 잡혀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의 말씀을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고로에 만들고 내야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그 오직 말씀 생각이 내 생각의 말씀이 잡힐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꾸 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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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요. 대신이 대신이 다른 조건인데 대신이 아닙니다. 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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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문이 있다면 7절에 그 마음이 생각에 없다면 그 윈도 그러하다. 다음에 마음의 기록을 해라. 내 마음 전체가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생각도 말씀이 잡히고 마음도 말씀이 잡히면 천국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니 어느 집행이 하나 우리는 정을 열 das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게 뭐냐? 뇌이 지킬지 않습니다. 피! 피는 생명의 말씀이예요. 생명의 말씀이 정도도 실질해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뱉힌 못이 되도록 어떻게 되요? 그래서 매일 책임진을 해야 해요. 책임진을 하고 또 책임진을 하고 또 책임진을 하고. 왜? 언제까지 해야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었고요. 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족하실 때까지. 두번째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자꾸 뭐 해야 하냐? 신해야 해요. 김원성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말해서 나도 구원 받고 듣는 자도 구원 받게 해라. 그래서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보금전의 빛이 뿌리는 빛이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에 10편 37편 31절에 의인의 입에서 지혜를 바라고 고혈은 고기에 이르고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속한 믿고 있다. 그래서 10편 30, 23편 1절 2절 영원은 나의 복자시니 내가 구원을 했어. 왜 어디 없어요? 그가 나를 부르기다. 내 신경이 천국으로 만들어요. 진만한 물가도 없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두리절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반성 후에 세운 사람은 10편 2절 이전에 푸른 처적이 되요. 마주구 13장 3절의 시 푸린 장은 채소를 먹어도 나는 역사가 있고 과목이 되어서 하느님 오시길 좋았다라. 부활 생명의 역사는 넘치는 역사에요. 반드시 푸른 부활 생명을 나누면 푸른 처장이로 씨가 뿌려지고 채소가 나면 열매 맺는 과목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나누는 축복자가 되요. 부활 생명을 받아 먹었으면 반드시 부활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들을 반성해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장세기 입장소에 바로 생명과 권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서 생명과 권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말씀을 영어로 생명으로 받아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개시록 시계장 17절 말씀은 반성구에 세워져서 바다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바다 모래에서 홍보의 권세가 나와서 우리를 대접하고 그들을 건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을 나눌 때에 요한문 6장 쓸때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오고 하늘의 기쁨의 능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분이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의 부위에 세워져서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하고 권성하고 정복 다스리고 또 푸른 처형이 되고 10분 인재가 되고 치매는 채소를 내고 열로는 감옥 있게 해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아버지의 역사에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장마다 하늘협에 녹아지고 변화되고 성냥으로 결혼한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완전히 주님 것이 되고 성냥의 감동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는 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고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그리진 보일로 말미 아마 십자가에 그리진 보일로 말미 아마 십자가에 십자가 되자고 하느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날마다 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하는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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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